어서오세요. 얼굴에 맞는 안경이 필요하신가요? 잘 오셨습니다. 퍼스널 아이웨어 브리즘입니다. 브리즘은 100%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은 간단하게 사이트에서 이렇게 쉽네요. 약속한 예약일 브리즘 매장에 들어서면 1대1로 상담을 도와줄 아이케어 컨설턴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불편사항과 라이프스타일을 진단하며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먼저 3D 얼굴 스캐닝입니다. 3D 스캔으로 얼굴 모양, 사이즈와 굴곡까지 1200개의 얼굴 포인트를 인식하여 데이터화합니다. 수집한 데이터는 18개의 주요 지표와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내 얼굴의 정보를 분석하는 데에 활용됩니다. 분석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적합한 사이즈와 어울리는 디자인을 AI가 추천한다니 신기하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골라볼까요? 먼저 프론트 디자인을 고릅니다. 추천된 디자인을 포함한 60여 가지의 디자인 중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고릅니다. 다음은 사이즈입니다. 눈의 위치와 얼굴 사이즈를 고려해 가장 적절한 사이즈를 고릅니다. 안경태의 색상, 템플의 색상과 소재, 그리고 코받침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선택한 옵션에 맞춘 디자인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력 검사입니다. 브리즘에서는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모든 지점에서 5m의 검사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평소 눈에 불편했던 점을 먼저 진단합니다. 그리고 AR 정밀 검사 장비로 눈을 스캔해 정확한 시력 정보를 얻습니다. 스캔을 마치면 12단계의 시력 검사로 선명하고 편한 도수를 측정합니다. 측정한 시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브리즘 렌즈랩 시스템을 통해 나의 눈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렌즈의 종류, 설계, 두께, 보호 코팅 등의 옵션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상담은 모두 마쳤습니다. 며칠 뒤면 나만을 위한 퍼스널 아이웨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브리즘 안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세히 볼까요?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가가 브릿지 길이, 코패드 각도, 엔드피스 길이 등을 세밀하게 설계합니다. 눈동자가 렌즈의 올바른 지점에 위치하면 시력 교정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에게 맞춰 안경을 설계하면 렌즈의 기능을 더욱 높일 수 있죠. 각각 다르게 설계된 데이터를 3D 프린터로 전송해 12시간 동안 한 층 한 층 레이어를 쌓아 올리면 단단한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주문된 제품만 3D 프린팅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재고나 원재료가 없습니다. 환경에도 좋겠죠? 만들어진 프레임을 매끄럽게 다듬고 염색합니다. 모든 재료는 인체의 무해한 원료를 사용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템플과 코받침, 렌즈를 결합하면 나만을 위한 퍼스널 아이웨어가 완성됩니다. 단 며칠 만에 맞춤 설계와 제조, 수령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하죠. 이 제작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케어 컨설턴트가 최적의 착용감을 위해 다시 한번 세밀하게 조정합니다. 나만을 위한 퍼스널 아이웨어 브리즘에서 만나보세요. 퍼스널 아이웨어 브리즘 수령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